대통령 파면 이후 사드배치 지역인 성주와 김천 지역민들의 반발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사드배치 찬반을 떠나서 국방부의 밀어붙이기식 추진에는 한목소리로 제동을 걸기로 했습니다. 한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성주 골프장의 사드배치를 받아들인 성주 지역 보수 성향의 지역민들이 대통령 탄핵 이후 기류가 바뀌고 있습니다. 국가 안의를 위해 대성적인 차원에서 사드배치를 받아들였지만 성주 군민과의 소통 없이 국방부가 막무가내 식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일부 단체들은 무엇보다 군민 피해 해소를 위한 지원 대책에 대해서 정부가 한마디도 없었다면서 세력을 규합해 정부에 항의하는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사드배치를 원천적으로 반대하는 단체들은 사드배치에 속도를 내는 것은 대선에서 누가 집권하든지 되돌리기 어렵게 만들겠다는 속셈이라면서 사드 알바끼를 당장 중단하라고 밝혔습니다. 원불교 측은 국방부가 성주 골프장 입구 폐쇄로 원불교 순례기를 오갈 수 없게 됐다면서 종교 행위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촉구하며 연좌농성을 시작했습니다. 오는 18일에는 이곳 성주 골프장에 있는 도로에서 지역주민 5천여 명이 참여하는 가도 행진도 준비하는 등 대통령 파면 이후 지역주민들의 반발 수위가 더 거세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